딱딱 양 한마리 맛있다 우리의 봉투 안녕하세요. 줄리엣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예쁜남자님과 랍스터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엄청 큰 랍스타를 준비하셨네요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렛츠고! 너무 커. 엄청 커. 안 비틀어지네, 이게. 진짜 힘이 많다. 거기가 진짜 많다. 살 엄청 많죠? 손질해서 올게요. 이따 봐요. 가. 짠. 짠. 자, 너무 배고파요. 에휴, 저도요. 두 시간 좀 늦게 걸린 것 같아요, 지금. 여러분, 얼른 먹어볼게요. 네. 와. 와. 살이 진짜 많다. 양만 마린다. 자, 자. 쟤이님. 한입 하시죠. 여기서 배아내네? 네. 매워. 네. 우와. 와. 하하. 하. 무슨 말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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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살아있어요 찰칵 니가 찰칵 맛있다 괜찮다 저는 얌척 얌척 땡땡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팽이버섯 봐봐라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어요 괜찮아요? 맛있어요 이번엔 달 찌개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잡고 그리고 이거 제 거 큰 거 갈게요 같이 먹을까요? 네 물이 많은데?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느낌이 다르다 오이 치크 체크 턴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어 짠 마지막으로 밥 비벼먹을게요 밥 비벼먹을게요 끝 여기서 이제 고장먹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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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고장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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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